DEEP IMPACT UTC는 런던 시간을 기준하는 그리니시 평균시의 공식 표현입니다. DEEP IMPACT는 우주 생성의 비밀과 우주 탄생의 기원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위해 나사가 추진한 우주 계획입니다. DEEP IMPACT의 임무는 템펠 1 해성의 내부 조성을 연구하기 위해 탐사선으로부터 충돌체를 발사시켜 해성과 정면으로 충돌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는 충돌로 인해 생긴 해성의 분해물질을 분석하여 얻은 정보를 면밀히 연구합니다. 그래서 46억 년 전 태양계가 탄생할 당시에 존재했던 물질들의 성질과 그때 상황은 어땠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는 것이 DEEP IMPACT의 목표입니다. DEEP IMPACT는 탐사선과 충돌기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접 비행선인 탐사선의 무게는 650kg이고 폭 1.7m, 높이 2.3m이며 길이는 3.2m 정도입니다. 그리고 임팩터, 즉 충돌기의 무게는 372kg이며 높이와 지름은 각각 1m이고 구리와 알루미늄 등으로 이루어진 원기둥골의 형태입니다. 지구는 해성 충돌의 이업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목성 등의 큰 행성의 중력에 의해서 해성들의 진로가 바뀌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작은 소행성이나 해성들의 경우 정확한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설사 해성 등을 추적하는 것을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파괴할 만한 무기 또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핵무기를 발사하여 파괴하는 방법도 있지만 해성 자체가 구멍이 많은 물질이어서 핵폭탄의 충격을 흡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항공기에 파리 한 마리가 충돌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론적으로는 해성에 착륙하여 수소폭탄을 장치해서 해성의 일부를 폭파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영화 아마겟돈처럼 궤도를 수정하여 1km 정도의 진로를 바꿀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속 3만km 이상으로 움직이는 해성의 방향과 나란히 진행하면서 착륙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지는 못했습니다. 해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성을 꼬리별이라고도 하며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이고 그 중에서 유성체, 해성, 그리고 성간물질 등은 SSSB, Small Solar System Bodies, 로 분류됩니다. 해성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 즉 파장에 따라 가시광선, 적외선, 좌외선, X선 등에 의해 핵으로부터 발생한 핵을 둘러싼 구름층인 코마와 독특하게도 천체이면서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성의 핵은 대부분 얼음과 먼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 크기는 수킬로미터 또는 수십킬로미터 정도입니다. 코마란 얼음과 먼지로 구성되어 있는 해성의 핵 주위를 둘러싼 성운과 같은 덮개입니다. 태양 가까이에서 태양의 빛을 받아 해성의 핵으로부터 증발된 가스가 방출되고 또 먼지가 나와 핵을 둘러싸게 되는 것입니다. 해성의 코마나 꼬리는 해성의 핵에 비해 그 규모가 매우 큽니다. 코마의 크기는 태양의 직영보다도 더 크기도 하고 해성의 꼬리는 1AU 이상의 길이가 되기도 합니다. 1996년 1월에 발견된 하쿠타케 해성은 큰 꼬리를 길게 늘어뜨렸는데 그 길이가 자그만치 3.8AU,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의 3.8배, 즉 5억 7천만 킬로미터나 되었습니다. 해성의 진량은 직경 1킬로미터가 수십억 톤 정도이고 직경 10킬로미터가 되면 수조톤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해성의 이름은 발견자의 성을 따서 이름을 짓습니다. 만약 동시에 발견하게 되면 3명의 성까지 붙여 해성의 이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해성에는 단주기 해성과 장주기 해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전주기가 200년 미만인 해성을 단주기 해성이라고 합니다. 목성 등 태양계의 행성의 중력에 이글려 짧은 주기를 도는 헨리 해성, 앵커 해성 등을 단주기 해성이라고 합니다. 길게 늘어난 궤도를 형성하고 20년이 크며 주기는 수백 년에서 수천 년 심지어 수백만 년의 주기를 갖는 해성을 장주기 해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주기 해성이라고도 있는데 이것은 장주기 해성과 유사하나 쌍곡선 또는 포물선의 궤도를 형성하면서 태양을 지나간 후에는 다시는 태양계로 돌아오지 않는 무정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지구와 매우 근접해서 근처를 지나가는 매우 밝은 해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성은 지구 근처를 지나가면서 먼지 찌꺼기를 남기게 되는데 그것은 해성의 궤도를 따라 이동하다가 태양으로부터 뿜어나오는 태양풍에 의해 서서히 밀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해성의 궤도 사이를 지구와 지나치게 될 때 지구 대기와의 마찰에 의해 불태워지면서 지구로 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별똥별이라고 불려지는 유성우입니다. 해성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궤도를 돌기 때문에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해성 관측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몇몇 해성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앵케 해성입니다. 앵케 해성의 궤도 반지름은 2.21AU이고 1786년 프랑스의 피에르메생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해성의 주기는 3년이며 주기가 매우 짧은 것이 특징인 해성입니다. 다음은 이 영상의 주인공 템펠 1 해성입니다. 템펠 1 해성은 1867년에 비렐름 템펠에 의해 발견된 해성입니다. 자전주기는 40.7시간이고 최근 접근 날짜는 2016년 8월 2일이며 다음 접근 날짜는 2022년 3월 4일입니다. 그리고 1999년 2월에 발사된 무인우주탐사선 스타도스트도 이 해성을 지나쳐갔습니다. 빌트2 해성의 코마에서 나오는 해성 먼지를 채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은 홈스 해성입니다. 홈스 해성의 궤도 반지름은 3.6AU이고 영국의 천문학자 에드인 홈스가 1892년 발견한 주기 해성입니다. 다음은 맥노트 해성입니다. 맥노트 해성은 2006년 8월 오스텔리아의 천문학자 로버트 맥노트가 땅꾼자리 방향에서 발견한 비주기 해성입니다. 다음은 웨스트 해성입니다. 웨스트 해성의 궤도 반지름은 6.7AU이고 장주기 해성 중 하나입니다. 궤도 주기는 55만 8300년으로 추정하는데 최고 650만 년까지도 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33만 7600km이며 푸른색과 흰색 두 개의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엘라 해성입니다. 비엘라 해성의 궤도 긴 반지름은 3.5AU이고 해성의 주기는 6619년입니다. 비엘라 해성은 1852년 사라졌는데 해성이 두 조각으로 분해되는 것이 관축된 이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해성은 분해되어 사라지고 그 잔재들은 안드로메다 자기 방향에서 유성으로서 존재할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딥임팩트 탐사선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딥임팩트는 2005년 1월 12일 지구를 떠나 2005년 5월 4일 템펠 1 해성 접근 60일 전 템펠 1로부터 6400만km까지 접근하여 첫 번째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딥임팩트가 해성에 충돌하는 60일 전에서 5일 전까지는 탐사선으로부터 해성에 대한 집중적인 관측이 이루어졌습니다. 해성의 궤도와 자전정보, 또한 물질의 구성과 먼지의 양, 그리고 해성의 활동과 환경을 조사하였습니다. 딥임팩트는 2005년 6월에는 해성 표면에서의 여러 폭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관측했고 표면 100km 상공을 지나가도록 궤도 수정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딥임팩트는 해성 충돌 5일 전인 6월 29일부터 충돌 과정이 진행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딥임팩트는 초속 28.6km, 시속으로는 10만 3천km의 속도로 4억 3천만km를 날아 발사 174일 만인 2005년 7월 3일 충돌 목표인 템펠 1 해성에 마침내 도달하였습니다. 딥임팩트는 해성의 핵의 충돌기를 통화시켜 해성의 물질을 분실시켜서 발산되는 핵의 물질과 핵 형성에 대한 조사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372kg의 구리탄왕으로 된 충돌기는 7월 3일 오전 6시 UTC 딥임팩트가 템펠 1 해성에 접근하였을 때 성공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충돌기가 분리된 후 2시간 후 딥임팩트 탐사선은 첫번째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임팩트는 탐사선으로부터 발사된 후 하루 만인 2005년 7월 4일 가소시 52분 UTC 템펠 1 해성과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초속 10.3km, 시속으로는 3만 7천 100km의 속도로 372kg 무게의 구리통 임팩트는 그대로 돌진하여 해성 표면에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발생한 파편과 가스가 섞인 불기 등은 수천킬로미터까지 치솟아 올랐으며 예상보다 6배나 더 밝게 빛났습니다. 충돌기에 부착된 당구볼 만한 크기의 송수신기는 해성 충돌 3분 전까지 해성의 표면을 찍어 지구로 송신했습니다. 탐사선은 충돌 전 약 3초 전에 지구로 충돌 사진을 전송했으며 충돌 시각은 사전에 개선했던 값과 1초 이하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템펠 1호 해성의 충돌 시 위력은 TNT 4.5톤을 터뜨리는 것과 맞몸는 위력으로 넓이는 축구장, 깊이는 20층 건물 정도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충돌기와 해성이 충돌하면서 해성중앙핵의 구성물질이 밖으로 날려보내졌습니다. 충돌 이후 계속 13일 동안 해성에서는 약 20만kg의 먼지구름이 흐트러져 나왔고 500만kg의 물이 섞여 뿜어졌습니다. 충돌 후 관측 결과 해성의 내부는 75%가 빈 공간이었고 해성의 표면은 눈 비슷한 것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100억km 이상 떨어져 있는 탐사선과 지구와 과연 어떻게 통신이 가능한 건지 나사의 DSN, Deep Space Network, 즉 심우주 통신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SN은 미국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통신시설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호주의 캔버라, 스페인 마디리드의 지름 30 내지 70미터의 거대한 안테나가 건설되었습니다. Deep Space Network는 태양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탐사선과의 교신과 우주로부터의 전파를 관측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덕분에 태양계 어디에서든 지구와 통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보이저 2호는 발사된 지 거의 43년이 지났고 현재 지구로부터 180억km 이상 떨어진 지점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그렇게나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저 2호와 지구는 아직도 통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통신이 가능한 이유는 나사의 Deep Space Network가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고주파, 즉 극초단파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계의 다양한 사진들은 모두 Deep Space Network 덕분입니다. 장거리에서 통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S밴드, X밴드, 그리고 쿠밴드의 직진성이 강하고 상당한 고주파인 마이크로웨이브파를 사용해야 합니다. 수십억km 떨어져 있는 탐사선으로부터의 전파는 지구에 도착할 때쯤이면 100만km 이상 더 넓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테나에 잡히는 전파에너지는 우리가 차고 다니는 손목시계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달랑 200억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 약한 신호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절대온도인 0K, 즉 섭씨 영하 273.15도에 가까운 상태에서 작동하는 민감한 리시버가 신호를 잡도록 해야 합니다. DSN은 탐사선으로부터 보내온 매우 작은 디지털 신호들을 하나로 모아서 완성된 데이터 정보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우주공간광학통신 FSO, Free Space Optical Communication 시스템 검증이 완료되면 지구에서의 통신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기가바이트급의 우주통신이 실현되어 훨씬 나아진 고속무선통신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빛을 매개로 하는 광통신이므로 빛의 전진을 막는 방해물이 우주공간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우주에서의 통신에 유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FSO 시스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우주정거장에 탑재되는 레이저 통신 릴레이 실증 시스템 LCRD, 레이저 커뮤니케이션스 릴레이 데몬스테이션이 실현되면 우주통신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딥 임팩트는 2005년 우주공간으로 나간 김에 템텔 1 해성의 충돌 임무를 마치고 다른 해성들을 방문하는 임무를 확장시켰습니다. 나사는 2년을 더 계획하여 딥 임팩트를 하텔리2 해성 쪽으로 보내 그쪽 동네를 관측하기로 하였고 2010년 11월 4일 하텔리2 해성으로부터 사진을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또한 나사는 딥 임팩트를 2012년 2월 20일부터 48일 동안 태양으로부터 대략 2AU 떨어져 있는 게라드 해성을 관측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부터 한 달 동안 아이손 해성을 관측하게 했습니다. 데이비 임팩트는 마침내 8년 8개월 8일 동안의 임무를 마치고 2013년 9월 20일에 모든 임무를 종료시켰습니다. 앞으로도 해성의 관측은 계속될 것입니다.